서산시가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백용인 축산과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축산과 백용인입니다. 주무관님, 먼저 서산시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서산시가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산시 반려인들의 동물등록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을 통해 유기유실동물이 줄고 이와 함께 유기유실동물에 의한 소음, 악취, 위협도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범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받게 되는 건가요? 네, 사업 대상자는 서산시의 주소지를 둔 반려인이어야 하며 반려동물도 이제 서산시에 있어야 됩니다. 서산시는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하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식의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내장형 칩 비용 전액 1만원과 시술비용 50%인 1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동물등록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동물등록을 하려는 반려인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관내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시술비용의 50%인 15,000원을 동물병원에 지급하면 됩니다. 유기유실 동물방지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백용인 주무관이었습니다.